아들도 좋아하고 아빠도 만족하는 손안에 들어오는 혁신적인 면도기가 있다 타나소니 람베시 파밍 쉐이버를 소개할게요 세상이 나 이게 면도기라니 컴팩트한 사이즈의 깔끔한 디자인이 첫눈에 들어왔어요 일단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파우치에 들어있는 남대시 파밍 쉐이버는 사이즈가 컴팩트해서 휴대가 편리하니까 가방에 쏙 넣고 어디에서든 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뚜껑이 자석 형태로 되어있어서 손쉬운 사용과 보관이 용이하겠죠? 작지만 강해서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절삭력은 기존 오중날과 동급이에요 여기로 충전단자를 충전할 수 있는데 USB-C 타입이라 무거운 충전기를 챙길 필요가 없어요 일본돌을 만드는 정통 방법에서 영감을 받은 매우 예리한 30도 각도에 나노 엣지 오중날 절삭력을 지녔어요 손으로 잡았을 때 딱 맞는 그립감으로 안정감 있는 밀착 면도가 가능해요 디자인이 면도기라 생각 못할 만큼 오브제 역할을 해주고 어디든 툭 올려두어도 너무 예뻐서 눈길이 자꾸 가네요 참 칭찬하고픈게 한가지 있어요 플라스틱을 40% 감소시킨 신환경 나고리 소재라고 해요 디자인도 좋고 면도날도 좋으니까 성능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어요 면도기에 바디가 없어 손으로 면도기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대로 부드러운 면도가 가능해요 기존 손잡이 있는 면도기만 사용하던 남편도 좋아하네요 IPX7 등급 수심 1m에서 30분간 방수가 가능하고 생활방수로 샤워 중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피부타입과 상황에 맞춘 습식과 권식 면도도 가능하고요 분리세척도 참 편해 보이죠? 세척도 쉽고 사용도 간편한데 성능도 좋은 람데시 파민 쉐이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해서 선물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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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